1. 주님 나에겐 꿈이 있어요 아이들 눈 속에서 당신 모습 보기 원해요 비록 지금은 장난감이 점프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당신 바라보면 모든 걸 버리겠죠 1. 주님 나에게 꿈이 있어요 아이들 눈 속에서 당신 모습 보기 원해요 비록 지금은 장난감이 점프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당신 바라보면 모든 걸 버리겠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날아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내 꿈이 현실로 되었기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날아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꿈이 있어요 당신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이 아이들이 나의 증인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꿈 그런 아름다운 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날아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내 꿈이 현실로 되었기에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날아가 주어지는 그날에는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주님의 얼굴 같이 보기에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 내 나이 많아 힘없을지라도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어요 구호 준비! 할렐루야! 황폐한 이 땅에 희망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!